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얼마나 재밌어 재밌지 즐겁고 담임선생님은 죽을 마시고 2학년 담임선생님 정말 힘들죠 오죽함 교장선생님이 불러다가 김조이 쌤 미안해 왜요 올해는 2학년이야 1학년 애들은 귀엽거든 고1이 뭐가 귀여워요 귀여워 고등학교 1학년이든 남고에만 있었어도 고2 애들은 막 이제 지들이 왕이야 내년에 고3인지도 몰라 인생 마지막 놀아보자 엄청 놀고 벌써 7월인거지 여름방학 마지막까지 놀아 제껴보자 친구들과 여행 준비하고 근데 선생님 갑자기 잘생긴 만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을 때 저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전국 투어를 했어요 전국에 있는 러셀 메가스터디 분들 만나면서 그랬더니 막 이렇게 선물도 주고 동기야 정말 고맙다 볼펜으로 직접 그린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방학 너무나 노니까 2학년 때 제가 여러분 2학년 담임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일단 국영수 미친듯이 해야 돼요 지금 왜 그러냐면 2학년 때 국어 영어 수학 중에 두 과목 정도가 자신감이 안 붙으면 3학년 때 여러분 답이 없어요 3학년 되면 이제 막 국어도 해야지 영어도 해야지 수학도 해야지 탐구도 해야 되고 막 5과목 한국사 나중에 막 벼락치게 한다 치더라도 머리가 막 터질 거야 아마 겨울방학 때부터는 다 같이 열심히 하는데 그때 막 겨울방학 때 막 인강 듣고 막 문제 풀고 국어 영어 수학 미친듯이 했다 하더라도 3월달에 점수 좀 나오겠지 근데 6평 때 이제 아예 어퍼컷 한 대 맞을걸? 그리고 7월달에 교육청 시험이니까 또 잘 봤다고 막 헤에에에 하고 있어 그래서 9평 때 이제 대학 못 가나? 그리고 수능 때 내년에 다시인가? 막 이렇게 왜?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2학년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본인이 지금 스스로 풀어본 문제집이 학원이나 뭐 인강 아니고 스스로 풀어본 문제집이 국어 문제집이 4권 이상이다 2학년인데 그거 돼야지 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 어떻게 국어 공부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여러 번 정도 되면 10권은 풀었어야 되는데 이거 손들려고 해보면 현장에서도 거의 없어 2학년 애들 단임 막 시키지 않는 이상 내가 단임할 때 막 시키거든 애들 한 달에 한 권씩 풀으라고 풀어야지 국어는 매일 그래 놓고 점수 안 나왔다고 징징대면 어떻게 해 스스로 폰 문제집이 한 권도 없으면서 여러분 지금 진짜 미친 듯이 해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이 20일이면 20일이면 국어 문제집 한 권 풀 수 있어 하루에 10쪽씩 지문 5개씩 해가지고 그거라도 해야 돼 영어 문제집도 한 권 딱 풀고 수학도 여러분 인강 딱 정해놓고 쫙 한번 볼 수 있는 거 그렇게 공부법 세워 가지고 방학 시간 활용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들 진짜 이제 답이 없어 겨울방학 때부터 여기 막 목이 막혀 올 걸 이렇게 일요일 저녁 월요일 학교 가기 싫은 마음처럼 그리고 이제 탐구 과목 정해야 돼요 2학년 이제 절반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학년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여러분들이 수능 디데이는 올해 11월 14일 여러분 선배들이 수능 보면 그 날부터 여러분 디데이 돌아가는 거야 내년 1월 1일부터가 아니에요 내년 3월 2일날 3학년 올라갔을 때부터가 3학년이 아니야 그때 되면 이미 수능은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이미 250일밖에 안 남았어요 260일 100일이란 시간이 여러분 11월 12월 막 축제 준비하고 뭐 하고 마지막 놀다가 끝나버린다니까 그러고 나서 1월 1일부터 공부한다? 그게 어떻게 고3이야? 고3은 올해 11월부터 시작되는 거지 근데 학교 분위기 봐봐 수능은 고3이 끝나는데 We are the friend 다 놀아 막 고2 애들 주축이 되어 가지고 물론 축제 좋아 추억 쌓고 여러분 스펙도 쌓고 즐기고 그 가운데 할 건 해야 돼요 주요 과목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탐구 정해야 돼 탐구 정해서 여러분들이 내신 때 했던 내용 토대로 해가지고 겨울방학 때부터는 시작해야지 그래도 좀 늦거든 요즘은 근데 국영수가 안 돼 있는 상태로 탐구를 가져가려 하니 이게 되겠어? 국영수 여기서 미친 듯이 여름방학 때 하고 그 다음 탐구 과목을 정해야 됩니다 정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한 탐구 과목에 연계교재라도 한번 풀어봐야 돼 2학년 때 왜냐하면 연계교재는 매년 문제가 바뀌어요 근데 진짜 나는 내가 원하는 진짜 대학 가고 싶고 공부를 진짜 했다라고 하려면 2학년 때부터 이미 여러분들이 정한 사탐의 연계교재는 한번쯤 봤어야 돼 수특이라도 다른 건 말하지 않아 수안은 말도 안 하고 수특이라도 그래야 내년도에 고3 됐을 때 수특은 문제가 또 싹 바뀌거든 그럼 연계교재 2년치 본 거거든 남들 1년 공부할 때 현역이 지금 N수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야 2학년 때부터 내 학교에 있을 때도 애들 다 공부 시켰거든 2학년 아이들 2학년 때부터 봐야 돼 탐구 연계교재 지금부터라도 개념 강의도 시작하고 그래야 늦지 않습니다 남들 겨울 때 개념 들을 때 그럼 여러분 뭐하는 거야 복습하는 거지 구경소에 더 시간 더 쏟고 연계교재까지 봤는데 그럼 내 강의가 아주 귀에 쏙쏙 들을 것이다 그럴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즐기는 거 좋고 추억 쌓는 거 좋은데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추억은 짧고 후회는 길어요 근데 부디 여러분들께서는 후회는 짧고 추억은 긴 여정을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인생에 추억을 쌓는 날들이 더더욱 많이 오겠지 나 이번에 전국토어 떠났는데 전국토어 중에 모 수험생이 사인해 주기 전에 갑자기 2행시를 한대 나한테 운을 띄우래 누나래 누나 누워 띄워줬더니 누가 이렇게 강의를 잘하고 잘생겼지? 난 뻔하잖아 나! 이렇게 했지 인스타에도 올려놨고 궁금하신 분 한번 보세요 인스타에도 누가 2행시 많이 달아 놨던데 그래서 이렇게 웃고 살 수 있으려면 여러분도 자신감 있고 무언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여름방학 찜찜하게 또 보내고 막 개학 전날 끝났다 여기 뭐 차오르는 거 있잖아 막 막 박힌 거 그거 이제 하지 말고 이번에 하지 말고 국영수 열심히 하시고 한 권이라도 푸시고 영어도 한 권이라도 푸시고 수학도 인강이라도 딱 하나 정해놓고 딱 보고 사탐 과목 정해가지고 사탐은 이제 한 여름방학 이후부터 좀 시작을 하세요 아셨죠? 개념 강의부터라도 그렇게 할 때 자신감 있고 자신감 갖고 3학년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추억도 쌓게 되고 여러분 아직 여러분에게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희망 갖고 지치지 마시고 힘내면서 2학년 생활 잘 마무리하고 3학년 때 만나봅시다 아셨죠? 그래야 제 얼굴 오래 안 봅니다 제 얼굴 2년 3년 보려고 하지 말고 물론 2학년 때 봤으면 2년은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은 없어 그 다음 여러분 대학 가서 즐기시라고 아니면 우리 연구시회라서 일을 하시든가 그럴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좋은 생각 하시면서 여름방 잘 마무리하는 좋은 2학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